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계획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얼마 전에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정비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9월 말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개편을 내놓겠다라고 8.16 부동산 대책에서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긴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별 기대를 안 하긴 했습니다. 현재 공토교통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거창은 없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맹탕이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조합들 입장에서도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걸로 뭘 어떻게 정비사업이 갈 수 있느냐라는 반발들이 있고요. 결론부터 또 얘기해드리면 효과가 있는 데들은 있긴 있죠. 일단은 이것저것 줄여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유의미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서도 조금 외곽지역들 원래 분담 금액이 얼마 안 나올렸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핵심이 뭐예요? 어차피 경기권 같은 경우는 상기 신도시도 있고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공약으로 나온 거였잖아요. 그리고 250만 원 공급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최근에는 270만 원 공약도 있었고 그러면 그 가장 큰 핵심 축증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이대로 냅둬서 과연 공급 공약은 산으로 갈 것 같다가 눈에 보이는 시점입니다. 최근 용산 한강멘션 재건축 부담금이 7억 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뜨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건축 초과의 환수가 3억 8천만 원이 넘으면 사실상 수혜가 없잖아요. 조각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좀 핵심 중 하나가 우리가 이거 세금이라는 세금이라고는 안 하니까 정부가 일단은 제가 뭐 과세 표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써볼게요. 일단은 과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담금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세율이 50%까지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최고 구간에 포함이 돼버리면 그 이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유의미 한 거라고 꼽자라고 하면 과표 구간을 조금씩 조정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3천만 원 이하만 면제였던 거를 1억으로 그리고 최고 세율 구간이 1억 천에서 3억 8천으로 이렇게 높여놓긴 했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러면 나는 3억 8천 넘어가 라고 했을 때 이래저래 누진적인 구조들 보게 되면 기껏 해봤자 한 1, 2억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천동에서 한 7억 7천 얘기 나오다가 한 2억을 이래서 빼줬어요. 그럼 5억 7천 낼만한가? 라고 반문하면 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하다가 야 회초리로 바꿨어. 그럼 회초리는 맞을 만한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건 회초리도 아니죠. 그냥 갑자기 쇠파이프가 나무 몽둥이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냥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도심지 중심권역에 있는 재건축들 이건 택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일단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장님 모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기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한남뉴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한남뉴타운의 대장구역이라던가 속도가 좀 빠른 구역은 어디가 있나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1, 2, 3, 4, 5 구역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게 바로 한남남 3구역입니다. 한남남 3구역은 이미 일전에 시공사 선정에서 정말 박터지게 거의 근래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메이저 빅3가 붙은 곳이 한남남 3구역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현대 DH와 GS 자이랑 그리고 DL ENC의 아크로 이렇게 3파전 이렇게 붙어서 정말 그때도 어마어마한 조건들이 막 나오면서 대단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현대 DH가 최종 승자로 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지금 쭉쭉 감정평가도 되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도 끝났고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속도를 자랑하는 게 바로 한남미구역입니다. 이제 한남미구역 같은 경우는 속도 자체는 지금 시공사 선정 중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가 낫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사 선정되면 또 역시 감정평가, 분양신청 하면서 쭉쭉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남미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미구역에 약간 조금 차별성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장단점들이 존재하는데 한남미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세대수가 제일 커요. 한남미구역에서도 가장 큰 대어라고도 말하고 속도도 빠른데 단점이라고 하면 조업원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한 5,600세대 되는데 조업원수만 거의 4,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분담금액이 조금 크다라는 부분들이 단점이라고들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대수의 미래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이들 주목하고 또 한강변에도 접하긴 하지만 이제 상구역 같은 경우는 조업원수가 아까 많다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33평형까지 조업원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25평으로 밀려나간 조업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한강뷰를 보는 거는 한 40평대, 50평대 이런 대형평수라든가 30평대 중에서도 동호수 추첨을 잘한 사람들이 보러 가기 때문에 약간 이런 뷰에 대한 프리미엄도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게 따진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하면 한강변에 접해져 있지 않은 구역이죠. 한강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또 있죠. 우리가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고바이가 있는데 이 구역도 경사가 있다라고 해도 그래도 평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역에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태원역 상권 프리미엄들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아파트 분양은 잘 되는데 상가 분양이 잘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이태원 상권이랑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가 분양 역시도 조금 괜찮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또 이번에 시공사 선정하려고 했었을 때도 조건들이 쭉 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의 계열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가도 우리가 책임지고 매각하겠다. 계열사도 이점하겠다라는 공약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기대감들이 높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예전에는 사업성이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구역이랑 상구역 사업성이 안 좋았었는데 그 하도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업지 부분들 우리가 이태원 상권에 가까운 부분을 재척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아이러니하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업성이 개선된 효과들이 있었었고요. 조합원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 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됐고 제일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33평 가고 싶어 하잖아요. 상구역 같은 경우는 막 33평 다 못 가고 20평 때문에 밀렸다는 얘기했죠.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33평 신청하면 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세대 수가 나옵니다. 또 지금 현재 2구역이 기대감이 정말 높은 것 중 하나가 시공사 조건도 정말 치열해요. 상구역 같은 경우도 현대가 됐을 때 조건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대박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일명 LTV 비율을 100%로 맞춰버리는 것도 정말 파격적이었었죠. 감정가격의 100%를 2주위로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왔다 나중에 이제 오히려 페이백 받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일명 빵빵백이라고도 하잖아요. 중도금 대출을 계약금용, 중도금용 그리고 잔금 100%. 여기서도 잔금도 입주 시점에 막 전세를 어떻게든 빨리 맞추기 위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중공으로부터 1년 뒤 납부해도 된다가 현대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현대가 이렇게 포문을 열어버리니까 이 구역이 약간 좀 더 우리는 더 좋게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LTV 140% 해주겠다. 대우는 우리는 질 수 없다. 150% 주시겠다. 그리고 잔금 조건 같은 경우도 중도금 대출 빵빵백은 둘 다 동일하고 롯데는 중공으로부터 4년, 대우는 중공으로부터 2년 이런 조건들을 막 내거는 거예요. 둘 다 막 어마어마하게 잘 짓겠다라는 거는 조감도 보면 그냥 눈 돌아갈 정도로. 대우는 하이엔드 루프탑 연결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롯데도 르엘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정말 치열한 접정이 있는 게 한남 2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둘 다 한강변에 붙어있다라는 점이 장점인데 4구역은 이제 한남 뉴타운이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구역은 사업성이 좋다라는 얘기 나오는 데가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강변에 접하는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이제 4구역부터 해서 좀 경사가 3구역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 내에서 또 이제 평지에 가까운. 왜냐하면 이천동이랑도 또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용산민족공원도 가깝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4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움직였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아직도 옮쳐있다. 각종 인허가들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보다 보면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어디 구역이 무조건 좋고 어디 구역이 무조건 나쁘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구역부터 해가지고 5구역까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투자 금액 때는 대부분 다 20억 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구역이긴 하지만 기대감이 정말 또 높습니다. 예전에는 해제구역이라 해가지고 사람들 안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신석통합기획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었죠. 탈락한 다음에 그냥 냅둔 게 아니라 여기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인지했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건축행위 제한구역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 신석통합기획 선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정이 되는 것도 조금 많이들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현재 해제구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10억 대 초반으로도 잘하면 갈 수 있는 매물들 나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서도 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예정진대 10억이 넘어가니까 하지만 한남뉴타운인데 10억 대다라고 하면 아직 멀었지만 물론 기간으로 따지면 4, 5구역보다도 멀었지만 그래도 내가 한남의 깃발을 꼽고 싶은데 1구역은 어떨까? 1구역도 괜찮거든요. 똑같이 이태원역 역세권인 것도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용산 민족공원도 도복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런 장점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개발 시장도 조금 조정이 됐다고 하던데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이 된 매물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남 3구역에 25평이 신청한 매물들은 금매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빠졌어요. 일단은 그 외로는 사실 금매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장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매물도 많지 않아요. 워낙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조건들도 좋잖아요. 뭐 LTV 140%라고 하니까 굳이 내가 이거 팔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2주위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도 하다 보니까 매물들이 귀하고 4구역, 5구역은 또 나름대로의 워낙 프리미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가격 버티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재개발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자면 현재 우리가 재개발 지역 탑3라고 하면 한남 성수 흑석이거든요. 한남 성수 흑석은 딱히 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하 노량진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금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모양새들이 있어서 구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한 1, 2억씩 뭐 심한대든 뭐 3억도 조정된 구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탑3는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남 뉴타운 3구역이 25평역만 금매물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세를 조금 얘기해 드리자면 33평역 신청한 매물들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 기준으로 20억 초중반 정도 갑니다. 그러면 전세가 해봤자 1, 2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금액 기준은 20억 넘게 필요한 게 지금 3구역인데 25평 신청한 매물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잘 나갈 때는 그래도 매매 금액이 17억, 18억도 갔었어요. 그래도 뭐 30평대보다는 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사실 한남 뉴타운 3구역 20평대, 30평대 가격 격차가 좀 크긴 했었거든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 심하면 2억 정도 차이인데 한남 3구역은 조금 그게 더 낫었던 거죠. 그 조차도. 근데 완전히 20평대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매매 금액 기준으로 한 13억짜리도 나와요. 17억, 18억 가던 게 13억에 매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5억 빠지면 제일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조건 또 걸려 있죠. 전세가 껴 있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이래저래 내가 전세랑 대출 끼다 보면 한 5억 정도는 더 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8억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원래 8억이면 뭐 노량진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도 사실 이 8억으로는 지금은 금매가 나오지만 원래는 안 됐었고요. 부가인 뉴타운도 3구역 정도 또 8억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이래던 거였는데 아니 입지도 한남뉴타운에 그것도 3구역 속도도 빠르고 DH에 거기다가 20평대라 해도 반포 지금 20평대 가격 보면 20억을 그냥 훌쩍 넘어가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한남뉴타운에서 20평대도 완공되면 25억 이상은 다들 보다 보니까 그런 지금 이게 기회인가?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아까 현대 조건이 뭐라고 했었죠? 3년이? 아 현대는 이제 LTV 100%예요. 아 현대인데 그러면 내가 당장 부채를 한 5억 껴안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빌라들의 감정평가 금액이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 나와 있어요. 1년 안에 이제 2주 개시할 건데 오히려 6억을 돌려받게 되면 부채 다 상환하고도 1억이 남죠. 어떻게 따지면 한남뉴타운에 20평대가 지금 박앤세일 구간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30평대는 간혹 금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싸게는 안 나와요. 금매물 나왔다면 또 거래되는데 해봤자 한 1, 2억 싸게 나왔다 사라지는 정도고 40평대는 매물도 없고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꼭 한남을 떠나서도 다른 재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30평대는 많이들 버티는데 좀 빠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근데 20평대가 많이 밀리는 게 지금 현재 추세거든요. 대형평성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좀 가볍게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 20평대들이 좀 더 흔들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남상구역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라던가 조합원 분양가도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좀 높긴 해요. 10몇억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마다 몇 평의 신청이 좀 다르겠지만 못해도 한 6억에서 7억씩 또 분당금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중도금 대출이 일명 빵빵빼기라는 표현했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내가 분당금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계약하는 조건인데 계약금이 0, 중도금 0, 장금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분당금도 내가 당장 납부할 필요도 없고 중공으로부터도 1년 뒤에 납부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당장 편안하게 움직이고 왕봉되면 사실 그때 가서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전세를 놔도 그걸 상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크게 부담들을 안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비교단지를 좀 어디로 봐야 되나요? 안전맞인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포를 많이 비교하죠. 근데 주변이 다 비싸긴 해요. 뭐 그냥 한남동 주변에 있는 나이는 한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초고가 그냥 몇십억씩 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동부이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축이 레미안, 첼리투스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첼리투스는 좀 대형인 거를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5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포 같은 경우도 33평 기준으로도 실거래가 최고 45억도 찍었었고 그리고 또 최근 뉴스 기사 보면 반포에서도 무슨 70억 넘는 거래들 막 나오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사실 아크로리버파크도 이제 연차가 꽤 되게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대장은 지금 현재 아크로리버파크 기준에서 오른쪽에서는 신버포 3차 경남아파트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 일반 문양도 끝나고서 이제 중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왼쪽으로는 반포 대장 진짜 대형 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DH 클래스트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반포의 신축 대형이라든가 반포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남 뉴타운 그리고 한남이 사실 이미지로 따지면 반포에서 안 밀리거든요. 개발 오제도 워낙 많고 용산민족공원 하나만 놓고 봐도 개만 돼도 사실 메모드급이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치는 반포 오면서 우리도 완공되면 얼마 가겠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죠. 오늘 소장님 모시고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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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